교내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이 몸을 휘청입니다. 이내 바닥에 누워 머리를 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.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. 처음 두통을 호소한 뒤 119 구급차에 오르기까지 학교에서 이미 1시간을 보낸 상황. 1시가 급했지만 대전 시내에서 어린이 응급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. 구급차에 탄 지 1시간 만에 35km 떨어진 세종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이후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2주 뒤 숨진 겁니다. 병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시설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어린이 응급의료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 한 생명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숨졌습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